북한 김정은 체제의 이상한 조짐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무장 경호원들의 잔뜩 둘러싸인 김정은의 모습이 보도됐고 노동신문 헤드라인에서 김정은 기사가 사라진 날이 나왔습니다. 매우 이례적이거든요. 또 김정은과 김여정 남매를 조롱하는 딥페이크 영상도 잇따라 나돌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번 주제에는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앞서 영상도 좀 보셨지만 오늘의 첫 질문은요. 김정은이 최근 군부대에 나가 사격 연습을 했는데 완전 무장한 경호부대가 대거 출동하고 소총 손가락에 장탄을 한 소총에 손가락도 걸고 있었어요. 이거 자체는 매우 이례적이죠? 대단히 이례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격을 하는 군인들은 엎드려서 사격하는 군인들은 특수작전군 그러니까 북한에는 육해공군 외에 특수작전군과 전략군이 있지 않습니까? 오군 체제입니다. 그 특수부대 군인들이 지금 실탄사격을 하는데 과거에 김정일의 경우는 아야 총 들은 군인들 곁에는 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이 뭐 좀 배짱이 있다고 하고 가긴 갔는데. 저렇게 다 손가락까지 걸고 지금 있어요. 그런데 그 옆에 974 군부대 호위사령부 요원들이 방아쇠에 손까지 걸고 그 밑에서 지금 실탄사격을 하고 있는 군인들을 커버하고 있는 겁니다. 걔들이 혹시 이쪽으로 총구 돌릴까 봐. 언제든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돌릴 경우에 대비해서 저렇게 방아쇠까지 걸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 일 자체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총성파들로 구성된 이 특수부대 의원들마저 못 믿겠다. 이런 상징적인 장면이라는 얘기예요. 전문가들은 이 모습을 보고 총알이 어디서 날아올지 몰라 잔뜩 경계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노동신문 일면 헤드라인 항상 김정일 또 김정은 기사로만 도배되던 그런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라진 날이 나왔어요. 네, 그게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항상 그 최고 저놈을 앞에다 넣어서 이제 사상교양시키는데 그걸 뺐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럼 뭘 집어넣냐 하면 저렇게 축구해서 1등 한 걸 집어넣은 겁니다. 유이시 월드컵 세 번째 우승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2014년 지난 인천 아세안게임 때 와서도 북한 여자 축구선수단이 1등을 하고 돌아갔는데 그때는 이제 김정은이가 이례적으로 순환 비행장까지 나와서 환영을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쭉 뭐 축구가 그렇게 소강 상태고 별로 이렇게 챔피언이 못됐는데 이번에 다시 저렇게 김정은 초상화를 빼고 일면에 탑기사로 실은 건 그만큼 북한 주민들은 이 축구에 대한 열광 의식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신의주구 수제로 인해서 인민들이 완전히 다 저저해져 있으니까 사기가 그걸 좀 올려주기 위해서 김정은 대신 저 기사를 놓지 않았나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월드컵에서 유이시 월드컵에서 북한이 세 번 우승했지만 일면 헤드라인으로 올라온 게 이번이 처음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크게 벗어도 해주고 또 국민 사기도 덕구고 이런 이중 효과를 노린 것 같습니다. 요즘 북한 방송은 김정은 일과의 충성한 원로들 다 돌아간 사람들입니다. 다큐멘터리 영화를 계속 틀어주고 있어요. 이건 왜 그럴까요? 네 북한은 김일성에게 충성했던 사람 김정일에게 충성했던 사람들을 롤모델로 내세워서 인민들에게 그들처럼 충성하라.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 측근으로서 대우받으면서 수혜자로서 충성한 것뿐이지 지금 뭐 밥 먹기도 힘든 인민들에게 충성하라 이게 사실 잘 먹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내세운 사람들 보니까 김기남 전 노동당 선전선동 비서 이 사람은 이제 60년대 말부터 선전선동부 부부장 과장할 때부터 김정일을 케어한 사람입니다. 북한의 괴벨스 괴벨스라고 이제 쭉 선전선동부 김정은의 멘토 뭐 이렇게 불렸죠. 네 맞습니다. 그러는데 이제 그 후 뒤로는 지금 이러한 선전 비서가 있습니다만 그게 또 양형섭 이것은 이제 김일성의 사촌 그 형이니까 양형형 뭐야 사촌 조카의 매형이죠.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명예 부위원장 이런 사람들을 내세워서 인민들 보고 이걸 따라 배워라 이렇게 많이 말하지만 사실 인민들은 그런 걸 보면서 좀 코방귀를 튕깁니다. 네 잘 먹히지 않는데도 계속 이 영화를 돌려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도 몰래 돌려볼 수 있다고 지적되는 SNS 영상 물론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예요. 그것인데 김정은 김효정 남매를 아이돌처럼 희화하는 영상입니다. 요즘 아주 큰 조회수를 올리면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직접 한번 볼까요? 네 우리는 이제 딥페이크를 기사가 하도 많이 나와서 딥페이크 갔네라고 하지만 만약 저게 이제 USB 같은 걸로 해서 북한에 들어가서 본다면 진짜처럼밖에 볼 수 없을 만큼 감쪽 같습니다. 인기 케이팝을 패러디한 영상 김정은도 나오고 김효정은 걸그룹처럼 나오죠. 자 조회수가 아주 대단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고요. 예 막 수백만을 기록하고 보통 수십만 기록하는 건 그냥 하루 이틀 사이에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적하신 대로 저게 북한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느냐. 거의 백 퍼센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드라마나 영화 노래가 다 USB로 제작이 돼서 국경을 통해서 장마당을 통해서 유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2018년 평창올림픽 때 북한의 김정은이를 꼭 닮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북한 응원단이 아주 눈알이 뒤집힐 뻔했는데 지금 저의 영상은 이춘희 아나운서라든지 김정은이라든지 김효정이가 완전히 실물에 거의 백 퍼센트 가까운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만든 거니까. 네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저게 이제 북한에 들어간다고 할 때 그 폭발력이 오죽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 신화화된 이렇게 신적인 존재인 김정은 소위 그 총비서만 알았는데 그 완전히 뭐 이게 뭐야 그 아이돌에 등장해서 기우뚱기우뚱하면 춤을 추고 이 장난꾸러기 노릇을 하니까. 김여정은 예쁘게 나왔어요 상대적으로. 김여정은 실물보다 오히려 좀 어떻게 보면 좀 준수하게 나오는 편이지만. 저기 북한에 들어갔을 때 아 가뜩이나 장마당 세대는 지금 우상화가 잘 안 맺히는데 저런 게 올라가면 아 김정은도 사람이구나.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의 인민들의 불만을 이제 그 대리만족을 느낄 수 있다. 이러면서 앞으로 저런 것들은 좀 많이 만들어가지고 북한에 투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젊은이들이 이런 영상을 만들어 올리는 이유. 이게 북한의 쓰레기풍선에 분노했기 때문이라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측으로 날아온 쓰레기풍선 오물풍선의 숫자 얼마나 되나요. 네 오천 오백 개라 그러죠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오천 오백 개면 이런 거의 승용차 같은 풍선에 실려서 날아오는 게 오천 오백 개면은 이게 돈으로 계산하니까 뭐 오억 오천만 원이 들었댑니다. 쌀 한 천 톤 가까이 살 수 있다면서요. 쌀 천 톤을 살 수 있는 돈인데 쌀 천 톤이면 평양시 그 이백팔십만 인구에게 몇 달 배급을 줄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북한이 지금 우리 대북전단 뭐 대북방송 여기에 대응해서 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사실 북한 체제를 더 약화시키고 체면을 떨어뜨리는 일임에도 그런 비열한 짓을 하니까 우리 젊은 세대들이 거기에 분노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걸. 그러니까 북한은 뭔가 뭐 혹 대려다가 혹 붙이는 지금 그런 결과가 차려질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다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김정은은 이렇게 가짜 아이돌로 풍자의 대상이 됐지만. 실제 탈북민 출신 젊은이들이 포함된. 진짜 아이돌 그룹이 결성이 됐다고 합니다 두 명이나 들어갔다고요. 네 네 명인가 하는데 탈북민 청년들이 두 명이나 들어갔고 원래 이제 탈북민들이 한 사오 년 전에는 골그룹을 먼저 시도했었습니다. 근데 골그룹을 해서 북한 출신으로 하려니까 이게 우리 대한민국 골그룹에 얼마나 유능한 인재들이 많습니까. 그래서 그건 지금 사실상 포기됐고 이번에는 이제 또 한 십대 초반이나 요럴 때 탈북에 온 그 가족의 자녀들은 대한민국에 와서 대학생활하면서 고위 외모도 잘 먹고 잘 입으니까 우리 남한의 학생들과 비슷해졌습니다. 근데 보이그룹으로 도전하네요. 보이그룹으로 이제 아이돌로 도전을 하는데 요기엔 뭐 미국에 있는 어떤 그 학생도 인발브되고 이래서 상당히 그 용량이 빵빵하게 됐는데 이런 게 이제 말하자면 히트를 쳤다 뭐 비티에스처럼 갈론지 아직 그 누구도 모르는 일입니다만 그렇게 될 경우 그것 역시 북한에 또 전달될 경우 북한의 엠지 세대들한테 이 폭발력이 대단할 것 같습니다. 근데 어 탈북민의 역사를 또 그 한 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보이그룹 데뷔라는 그런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이들의 사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That was like, oh they're North Koreans by the way. 처음에 들었을 때는 진짜 무서운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안해. 미안해. 한 번도 케이팝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모를 때니까 한국에 처음 왔을 때 구글도 해봤고 도둑디도 해봤고 많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전해줬을 때 거부감 없이 나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을까? 네 이 두 명의 탈북민 청년 멤버들 가운데 한 사람 꽃재비 출신이라고요. 네, 꽃재비 뭐 이미 꽃재비 국회의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꽃재비 국회의원이 나왔는데 이제 꽃재비 아이돌이 나온다. 그건 이제 북한에서 저 꽃재비라는 건 보통 한 대일급 살 때부터 하다 보니까 자유분망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 교육도 못 봤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저 친구는 아마 북한에서부터 예견된 예정된 아이돌이 아니었는가. 아이돌의 어떤 분 역량을 갖고 있었다.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몸놀림이나 이런 데서 상당히 적응이 빨리 되고 더 연기를 잘할 수가 있습니다. 네, 밀수 CD와 USB로 K-POP을 접했다. 북에서는 한 명만을 위해 노래했다는 말이 아주 인터뷰에서 큰 호응을 받았다는데 그 한 명이 바로 김정은이겠죠? 그렇죠, 충성노래 오직 한 사람 충성노래만 했는데 여기 와서 이제 또 그러나 이제 USB나 이런 걸 통해서 북한에서 우리 아이돌 뭐 이런 K-POP 공연을 보면서 얼마나 열광했겠습니까? 네, 우리 통일부가 탈북민들의 정착 기본금을 올렸다고 합니다. 얼마나 올렸나요? 네, 이번에 기존에 한 500만 원 뭐 여기에서 이번에 과감하게 1500만 원까지 올렸습니다. 한 번에 500만 원. 네, 엄청나게 올렸는데 이거는 이제 사회 한화원 생활을 마치고 사회로 나올 때 작은 임대주택과 함께 현찰로 그렇게 주면 비교적 생활에 적응하는데 그 정도면 충분한 돈이다. 그래서 정착금을 올려줬는데 이것은 그만큼 대한민국이 탈북민을 통일대한 세력으로서 중요하게 보고 있다. 이런 것으로 상당히 감사한 일입니다. 탈북민의 규모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저런 예산에 좀 증액이 가능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좀 줄었습니까? 네, 많이 줄었습니다. 북한에서 이제 넘어오는 걸 국경에서 통제하고 김정은 정권이 또 아주 그 사살명령까지 내려서 막는 데다가 코로나가 또 과도기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과거 정부에서는 이 탈북민을 별로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탈북민의 날을 칠월 십사일로 종해주고 그러니까 최근엔 좀 늘어나고 있는 편인데 돈까지 올려준다면 더 많은 탈북민이 올 수 있습니다. 네, 국가정보원이 국회의에 북한의 핵 보유에 대한 보고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서랑설레가 있었는데 공식 통계가 나온 거거든요.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보고됐습니까? 네, 북한이 지금 최근에 우라눔 농축시설을 전격 공개하면서 지금 제7차 핵실험 징후가 계속 나타나고 있고 아니게 아니라 국정부는 미 대선 전후로 해서 이제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높다. 7차 핵실험. 그런데 이제 이후라고 국가정보원은 이번에 보고에서는 후회할 것 같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은 지금 플루토는 70kg을 보유하고 있고 이 정도면 두 자릿수 수십 개의 핵폭탄을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인데 또 북한이 지난 2013년 시진핑 주석이 등장할 때 3차 핵실험을 해서 시진핑이 상당히 기분 나빠했는데 지금 북중 관계가 대단히 좀 안 좋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서 볼 때는 미국의 대선, 중국에 대한 북한의 어떤 반발 또 대한민국에 대한 협박 이런 삼박자를 맞춰서 하는데 그 시점이 전이 될지 후가 될지 그건 좀 더 두고 봐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와중에요. IAEA 즉 국제원자력기구의 사무총장이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자는 그런 뉘앙스, 어감이 생각나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게 논란이 좀 되고 있어요. 네. 아주 조금 충격적이고 한반도의 핵지도를 바꿀 수 있는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인정하자 그러면 북한은 좋아하겠죠. 네. 물론 뭐 그 사람들은 뭐 불가피한 현실을 고려한다 이렇게 지금 변명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좀 더 확신하고 분명한 태도를 취해줘야지 지금 북한이 7차 핵실험을 만지작거리는데 이 시점에서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는 조금 불안감을 주는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니까 이 총장의 발언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일치된 국제사회의 기조에 찬물을 끼얹는다는 지적이 있어요. 우리 소장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당연한 말씀이죠. 지금 푸틴이 또 뭐 핵 결의를 새로 들고 나와서 언제든 핵무기를 쓰겠다 이런 말을 하니까 북한도 거기에 또 장단 맞춰서 핵무장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7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 그걸 뭐 이렇게 용인해주고 묵인해주고 덮어주자는 식의 IAEA 총장의 발언은 대단히 좀 안 좋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우리로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우리로서는 지금 거기에 북한의 핵에 대응해서 뭐 자체 핵무장 전략핵에 뭐 다시 도입 이런 걸 이제 많이 논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현재로서는 뭐 국제사회 미국의 북한의 핵옥제에 의존하면서 좀 더 이 국제원자력기구의 대응력을 핵 보피 뭐야 확산으로 이렇게 가주길 바라지. 우리가 당장 뭐 핵으로서 핵을 대비한다 이런 것도 조금은 한반도 정세나 동북아 평화에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대량 응징 무복 체계를 강화하고 시월 일일 국군의 날에는 놀라운 국산 벙커 버스터 현무 오가 공개될 예정입니다.